안녕하세요. 토베기입니다. 오늘 또 선행중인데, 오늘 또 지금 여기 구강자리를 왔는데, 천마가 많이 안보입니다. 여기도 아주 건조한 자리라, 이렇게 뜨믄뜨믄, 어쩌다 안개씩 나오고 맙니다. 많이 나온 자리인데, 이제 그런게 환경에 가물을 타면 아무래도 흉년이 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는 덜 흉년입니다. 여기도 천마가 꽤 많이 나온 자리인데, 이것도 그냥 경자나 번식하라고 모시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높은 자리는 더 흉년입니다. 또 이쪽 주변에서 혹시 좀 큰 사이즈가 보이면 모시고, 아니면 놔두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대가, 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봐가지고 크면 모시고, 아니면 모시지 않겠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흙이 수분이 한개도 없습니다. 오늘도 좀 비가 조금 왔는데, 이 정도 비 가지고는 가뭄 해갈이 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가물어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내가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발품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큰 수확물이 없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꼭 뭐, 풍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풍년이라고 해서 조금 덜 하고 그러진 않고, 일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도 틈새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수량이 10개 미만으로 확 줄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곳일수록, 그 가뭄을 많이 탄다는 얘기죠. 겨울부터 한, 지금까지 너무 가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마가 땅을 돌출을 못하고 그런 천마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변을 보면서 좋은 영상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한 개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이 비늘을 보면은 많이 땅속에서 고생한 흔적이 뿐입니다. 올해의 환경입니다. 올해는 천마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한 해입니다. 아무래도 비가 안오고 건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땅을 진작에 뚫고 나와야 되는데, 땅속에서 비가 안오니까, 한 5일씩, 일주일씩 늦게 나오다 보니까, 비늘이 조금은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올해는 별 썼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마를 보러 다니신 분들이 조금은 고생을 좀 많이 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축 반겨줍니다. 야, 진짜 이게 올해는 천마가 동시에 나와 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고, 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네 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살짝 보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이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천마가 보이면은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천마들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생전 안 나온 자리인데, 천마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천마가 이렇게 흉년일 때는, 특히 높은 곳에 흉년일 때는, 좀 더 크게 보면은 안 나온 자리에서 천마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놈은 조금 좀 낮습니다. 크기가. 그래도 이렇게 비닐을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돌출을 못하고 제때에 늦게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걸 보면은 올해는 높은 자리, 특히 건조한 자리는 굉장히 흉년일 것입니다. 그나마도 좀 수분이 있는 자리는 그나마 나갔습니다. 수분이 많이 모아진 자리는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올해의 환경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천마가. 그래도 또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정말로 고맙지요. 여기는 좀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천마인데,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작 나와서도 진작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더디 나오고 있는 올해의 천마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흉년 속에서도 이렇게 건조한 자리에서도 큰 게 하나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특히 높은 자리는 더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마들이 빛에 못 올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대는 벌써 지금 길지요? 자, 이렇게. 안 봐. 그냥 나오네요. 자, 이런 모습인데. 또 이렇게 대는 지금 엄청 크지만, 또 햇볕도 이렇게 안 봤지요? 하지만 작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는 더 흉년 속에 들어갑니다.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뜨만 뜨만 한 개 나오고 마는 올해의 환경입니다. 특히 가뭄을 탄 자리는 그런 자리는 너무 흉년입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서 그 정남 쪽에 이렇게 밤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밤 이렇게 밤새홀이가 보이시죠? 여기도 제가 왜 다시 왔냐면은 여기도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꽃눈이 좀 이렇게 휘어있죠? 정상적으로 지금 못 올린 겁니다. 땅 속에서 많이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올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천마를 마무리를 해보면은 건조한 자리는 대흉년이었고 그나마 물이 좀 모아진 자리는 그래도 풍년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한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건조한 자리는 또 씨알도 작고 그랬습니다. 겨울 가뭄이 이렇게 천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올해 천마를 하면서 느낀 잼인데 역시 가뭄 때는 대흉년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이런 천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토백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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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